1. 열국 플레이리스터로 가야될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진짜 몰라서 그러거든요. 다음 곡은.. 정해주시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카톡을 빨리 봐주세요.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기로.. 아! 깊은 밤! 네, 잘못인데요. 불안하라고요? 즐거운 곳이세요. 아,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노래 부를 때 제일 재밌어요. 아,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네, 이번 곡은 기쁜 마음에 날아서란 곡은 원래 인생이 곡인데 정말 리메이트가 많이 되고 있는 곡인데요. 이 분위기에 좀 다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거 한 곡은 해봤습니다. 근데 살짝 안 만져보셨나요? 살짝 만져볼까요? 사운드 이쁘다. 아니, 이렇게 많은 곡을 했는데 29분밖에 안 된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거라는데 상상은 없어서요. 원래 픽업 브라우는 진짜 안 보자. 근데 오늘 날이 맑은 거예요. 텐션이 약간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이해는 게 비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바람이 부는 거예요. 약간 더 당황스러웠어요. 조금 당황스럽네요. 앞으로 나왔나? 하고 있어요. 가사를 많이 외우라던 그 말을 많이 잘 들을 걸 그랬어요. 약간 들으면서 어디 가사가 바뀌었는지 찾아보는 것도 숨은 꿀테리잖아요. 정말 재밌을 거예요. 진짜 안 틀리셨던데요. 힘들어서 나온 건 아니에요. 힘들어서 나온 건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그냥 편집할 때를 보내드릴 수 없잖아요. 보내버리네요? 보내버리나요? 잠깐만요. 저 때문에 가시는 건가요? 네, 가시면 안 돼요. 큐믹스 좀 검색 좀 해주시고요. 항상 좋아요, 팔로우 이렇게 잊지 않고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음 곡이 깊은 밤을 날아서 절대 힘들어서 내가 헷갈려서 지금 쉬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까 노래하면서 좀 힘들었던 점 알려주세요. 현주 씨. 슬로우야? 바람이 입고 오신 거에요? 바람이 입고 오신 거에요. 바람이 입고 오신 거에요. 바람이 입고 오신 거에요. 아니, 처음 하는데 악보가 날라가서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외국인분들도 오십니다.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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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 투 코리아. 하은이가 인사해주세요 외국인분들한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큐믹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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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네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더 해주세요 사실 제가 여기 황강에 정말 포함하고자 제가 일 말고는 와본 적이 없어요 놀러온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그래서 놀러오면 여기서 뭐 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놀러 온 거예요? 힘들고 괴로워요? 괴로워도 슬퍼 괴로워요? 즐거워요? 나는 괜찮아 자, 나아 네 괜찮아요 아니 여러분 여기 한강 오면 뭐하고 노나요? 요즘엔 아파 파아 진짜 놀러 오를 안 와봐가지고 진짜 여기가 튀어오는데 뭐가 제일 맛있어? 애기들 보기 와아, 가고 싶으세요 그냥 강아지도 보기 저는 지금 다코야키가 오는 길에 좀 눈에 꽂혔고 저는 다 코지요 네? 아 다 코지요 아 진짜 오고 싶더라고 정말 강아지야 안녕 저는 탕후로 걷고 싶어요. 탕후로도 팔아요? 여기? 아, 탕후로 어디 있어요? 아, 탕후로 저기 있어요? 아, 예. 체인 사라지면 좋겠다, 그죠? 아니, 제가 사먹을게요. 아니, 원래 콘서트 같은 거 준비할 때 밴드를 이렇게 많이 준비하는데 이번에 밴드를 이렇게 준비를 해보면서 어땠는지 한번 또 소감도 말해 주면 그럴 것 같아요. 밴드를 이렇게 준비해보니까 공연을 준비해보니까 어떤지 약간 사심채우기랄까? 제가 재밌었어요. 아마 지금도 티날 것 같은데 제가 라이브밴드를 정말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뒤에 신나있습니다.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 저는 아, 일단 밴드랑 같이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해. 근데 여기에 들어가고 베이스 올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아, 그렇죠, 그렇죠. 자세하니까 즐거운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350m 끌고 왔습니다. 아, 진짜? 네, 너무 힘들었어요. 어, 환경은 구경하셨나요? 네, 큐빅스가 좋아하니까 저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검색, 큐빅스 검색 많이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지금 새로운 분들 있으니까 저희 신복을 한번 네네네. 신복 한번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싸웅아. 뭐하라고요? 아니, 저 노래 전에 자꾸 말을 너무 많이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쵸? 아니, 내 파트 전에만 무슨 말을 이만큼 시키고 노래를 시키는데 저희 둘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너무 걸려가지고 저 별림. 네. 저희가 이제 신복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